스파이더 다운 재킷 안녕하세요. 2015년 FW 네파 스파이더 재킷을 기획한 상품기획팀 박지훈입니다. 사실 기존의 다운 제품들은 보온성만을 강조해서 굉장히 부피가 크고 활동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 네파가 출시한 스파이더 재킷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 많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스파이더 다운 재킷인데요. 소매 쪽에는 스트레치가 굉장히 잘 되고 활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폴리스판의 니트 소재로 제작을 했고요. 또 몸판은 보온성이 굉장히 우수한 헝가리 구스다운을 사용했습니다. 또 대부분 다운 자켓들은 퀼팅선의 제한성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 퀼팅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다 더 슬림하고 맵시나는 제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제품은 스타일리쉬하면서도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가을에서부터 겨울까지 두 시즌 모두 다 착용하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이번 시즌 아웃도어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또 여가생활에서도 보온성과 활동성 그리고 스타일리쉬한까지 추구하신다면 네파의 스파이더 다운 재킷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움직임이 자유로운 다운의 시작 바로 네파 스파이더 다운 재킷입니다. 감사합니다.